우리는 D의 19 뭐 어떤거 배웠나요? 어... 그 뭐냐 그 어떤 물건이 어딨니라고 묻고 답하는거에요 물건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거 배웠죠 등장하게 될 단어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? 로봇 로봇 롤 롤 오케이 여기서 볼 볼 롤 롤 롤 지워주세요 롤 롤 그쵸 엄브렐라 엄브렐라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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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신경쓰지 말고 스펠링 불러 엄 소리나는거 떼놨어 엄 그 다음 엄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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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벨라야 엄벨라 엄브렐 롤 롤 엄벨라 엄벨라가 아니구요 엄벨라 야 무슨 소리 내고 있어 불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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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라 라 계속해서 엄브렐라 어 박스 B O X 저 모르는 자체 금을 야크 기회를 모르는다고? 채빈이 조용히 해라 비하인드 B E H I N D 그쵸 계속해서 온 온 어 그 뭐냐 그 B 사이드 그렇지 B 사이드 B E E 이거 S I D E 오케이 훌륭합니다 어 저거 뭐야 뭐뭐 안에 인 뭐뭐 밑에 어 어 어 은 온 Tanner 잔빈이 uer 언덜 U N T Ñ 벨벨라 언덜 언덜 유 엔 티 이열 이열 옳치 나이스 오케이 계속해서 벳 벳 벳 벳 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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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 비사인드랑 제거 뭐냐 저거 비 사용 저거요 그냥 한글로 읽었어요 들어간 자 그럼 문장들 워치 질 지 lyrics 내 로봇! 나의 로봇이란 뜻 인데요? 암만 길어봤자 그쵸? 그거 어딨니? 내 로봇 어딨니? 내 로봇 어딨니? 그쵸, 내 로봇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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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자 그... on the box it's on the box it는 it is 주한말이고 it는 뭐 대신 왔어요? it는? 너의 로봇 대신 왔죠? 네 .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? 어, your robot 대신 왔죠 Where is my robot your robot is on thoi box 예 계속해서 웨어 이즈 마이 볼 웨어 이즈 마이 볼 웨어 이즈 마이 볼 오케이 그랬더니 어 이즈 인 더 박스 이즈 인 더 박스 이즈는 뭐 되시 왔어요 어 유 유 볼 유 볼이야 너는 공이야 아니 아니 그 뭐냐 그 저거 유 월볼 너의 공 이즈가 시우야 다음에 짝수인거 알지 어 읽기 연습 잘해와 짝수인거 알지 오케이 계속해서 어 어 어 어 그 뭐냐 웨어 이즈 더 엄브렐라 나의 우산 아 그래 웨어 이즈 마이 엄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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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랬더니 어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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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냐 비 비 비 사이드 어 더 박스 이즈 비사이드 박스 이즈 비사이드 박스 오케이 자 희남번보다 훨씬 나아졌구요 알쌤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거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네요 예 그 뭐냐 알쌤 참고로 이거요 예 그 오늘 어제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오면서 시작했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달려가세요 제가 기다려주세요 네 니가 화나니까 집에다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로